안녕하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노을을 지켜드릴 내과 주치의 노녀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밤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게 되죠? 이런 현상은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멜라토닌은 약국에서 구매하여 복용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복용하는 법을 모르셔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복용해야 하며 왜 이 약이 다른 약보다 안전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150m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완두콩 사이즈만한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은 낮시간에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비가 줄어들고 그 반대로 밤이 되면 분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증가될수록 우리가 자연적으로 졸리다고 느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노화과정이 멜라토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잘 안오시죠? 네 맞습니다. 노화과정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지요. 70세 어른은 30대 어른에 비해 멜라토닌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약은 이렇게 노화과정으로 줄어든 멜라토닌을 보조해주기 위해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시는 방법은 매일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체내 멜라토닌 수치가 매일 저녁시간에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드셔야 졸리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며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취침시간으로 정하셨으면 저녁 6시에 멜라토닌을 드시면 됩니다. 이 약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해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본인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3mg부터 시작하시고 차차 5mg 정도로 늘리면 됩니다. 멜라토닌 자체를 우리 몸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장년기, 노년기 어른은 멜라토닌을 시작하셔서 잠이 오는 생체 바이오리듬을 맞춰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유튜브에서 임영빈 노년내과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메디컬클리닉의 무병장수 건강노트 진행해 연세메디컬클리닉 이명빈 내과 노년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문의전화 213-381-3630, 381-3630입니다.